김병수 선생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갑성 선생은 학교 선배이자 교수였던 거죠. 지금 3.1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되겠다. 그러니 김병수 자네가 독립선언서를 몸에 숨기고 전라북도로 내려가라. 그래서 전라북도 지역에 만세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내가 주도를 해달라고 말합니다. 김병수 선생은 주저함이 없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. 그리고 독립선언서 이백여장을 몸에 숨기고 기차를 타고 모교인 군산의 영명학교로 갑니다.